그럼 지금 바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환복하시고 오면 시작하겠네요.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분도 갈아입으셔야죠. 네? 커플 요가 클라스입니다. 아... 커플이요? 근데 저는 옷이 없어서... 혼자서는 들어올 수 없어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주세요. 다리를 맞대고 손을 잡아당겨주세요. 후... 네, 다리 벌려주시고 남편분께서 손을 당겨주세요. 후... 천천히 시원하게... 후... 고관절 이완하겠습니다. 남편분께 기대주세요. 기대주세요. 저한테요? 네네네. 이렇게 도르시고 여시고 안쪽으로 들어와주세요. 네... 네... 발을 맞다주시고 남편분 다리 올려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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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릴렉스 편히 누워주시고요. 후... 아... 아... 숨 내쉬면서... 후... 릴렉스... 후... 뭐 하세요? 네... 골반 이완이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동작입니다. 아... 네... 아... 저... 저희는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편분... 왜요? 바쁘세요? 남편분께서 임산부분 도와주셔야죠. 그... 그렇죠. 근데... 근데 제가 남편은 아니고... 아... 예... 아기 아빠는 맞는데... 저기... 네? 저희가 그냥 다음에... 제가 그냥 다음에... 아... 아... 아이...